김은국 씨 오랜 만에 최순단이 나왔습니다. 좋아요, 그런 준비. 오, 왜 표현한 세계? 말이 음반이지? 아, 신분이다. 신분은 한국이에요. 나머지는 기존의 곡들을 또 역시 쭉 까셨어요. 지금 CD를 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? 이게 팔리지도 않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지금 하는 것은. 잠깐만. 본인이 본 CD를 봤어요. 이걸 누가 샀어요? 심층적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앨범이 대박나서 난리가 났어요. 아, 난 얘기가. 이게 무슨 대박이 나요? 아니, 소인 앨범을 왜 난리? 난 얘기라는 게. 이게 사나이 가리기를 도와주실려면요. 컬러링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알았어요? 좀 다운받거나 이런 거. 그냥 CD는 안 나간다. 호랑날방송은 안 났어요. 59년 왕씨. 59년 왕씨님이. 아니,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넣어야죠. 양심상 이번에. 열심히 Hund 같을 때. George Smith에서 시작 weiß, 1 Texas. 넌 응? FEMALE awhile생들 professionals. det긴히 다른 일. or다란 말이에요. l